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말씀 합독 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정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과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구역 또 우리 지구에서 우리 사역 속에 전달할 메시지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의 소통 너무 중요하죠 과거도 복음이고요 우리 지금 현재도 복음이고 앞으로 미래도 복음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단합방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또 오직 전도 오직에 대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소통이 되도록 이게 25 응답이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구역 모든 식구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복음으로 과거도 복음이 없고 오늘도 복음이고 앞으로 미래도 복음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모든 사람은 선입견이 있죠 선입견은 앞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또는 생각 그게 선입견이에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죠 세상에 이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선입견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이 사단의 선입견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빠지는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앙에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된다 하면 되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이 복음으로 안 된다 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선입견은 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신앙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사단의 이 선입견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구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게 어떤 죄냐면 불신앙 죄입니다 그냥 뭐 윤리, 도덕, 잡음죄 이거는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면 되지만요 이 불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죠 이거는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불신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큰 죄를 저질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단의 선입견 속에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혹이나 이번 주에 우리 교구 식구분들 또 랩런트들이 이 사단의 선입견 속에 있지 아니하고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썸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선입견이 있죠 하나님의 선입견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사람도 다 살려야 돼요 혹이나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기본이 안 돼 있고 상식이 조금 이상하고 뭔가 조금 그렇다라고 물론 교회분들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살려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선입견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라 그리고 살리라 이게 우리 권찰과 부권찰분들이 해야 할 이번 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입견을 딱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입견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준합니다 다른 거는요 이 세상 선입견은 이것도 무서운 게요 세상 것으로 자꾸 선입견이 내가 있으면 착각해요 특히 여러분들 왜 자녀 키우실 때 자녀분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뭐 자녀분들이 여러분들 말 잘 들으면 천국이지 그렇죠? 자녀는 당연히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키워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래도요 우리 자녀가 바뀐다 보고만 해서 바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그게 축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뀌잖아요 어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아니고 어떤 랩머들을 만났는데 얘가 우리말로 하면 사자성어로의 개과 천선이란 말 맞죠? 그러니까 어제 와잇 들어 보여요 교회에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애가 완전히 삭 바뀌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선입견입니다 세상 선입견으로 보면 자꾸 사람을 착각해버려요 그러면 맞는데 저 사람이 살아나질 못해요 맞거든요? 그렇다는 상황과 현실이 저 사람은 저 애는 그래 안돼 맞을 수 있어요 현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착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강남 메시지가 욕이었잖아요 욕은 재산도 잃었고 그리고 자녀도 잃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몸에 질병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세상 선입견으로 보면 여기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하늘을 믿지 않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내가 저분을 축복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선입견만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본론에 우리의 과거 우리의 과거는 어떤 면에서는 숨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 다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후회될 일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을까라고 생각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과거가 스무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숨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숨은 문제가 있어요 남한테 밝히지 못하고 또 남한테 좀 부끄러워서 아니면 내 자신 너무 싫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발판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견입니다 모두 다 있어요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숨은 문제를 이 배경이 무엇인지를 잘 알도록 도와줘야 되죠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자칫하면 나라는 거잖아요 나, 나 입장, 나 생각, 그리고 내 이익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다 하잖아요 배경이 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괜찮다 어제 우리 강단도 요비 자기 입장에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져가시기도 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성하지 않겠나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입장에서 배경이 있으면 계속 숨은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의 중심 가고 언약 중심 가면 해결돼요 그래서 이 배경을 하나님으로 바꿔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잠시 두셨구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거를 아, 발판 삼으라고 디디뜨로 해서 일어서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우리 송도님에게 이거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칫 잘못하면 배경도 이렇지만 상처가 딱 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상처로 딱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자꾸 발목을 잡아요 이 상처라는 게 그래서 이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치유는 사람의 말이나 위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말과 위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뭔가 딱딱한 거 같고 뭔가 이걸로 위로가 되겠나라고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는 숨은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내일 내가 그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스를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전달되어졌고 또 이번 주는 그래 욕처럼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약 잡으면 승리하지 않겠나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할 때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욕기서 읽어보면요 아내도 위로한다 하는 게 힘든 얘기하고 또 욕의 친구들도 다 어려운 얘기를 해요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전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욕은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게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도림이 혹 이게 있다면 말씀으로만 치유하는 기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과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이 가뭄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오는 뭔가 되물림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끊어주라 가뭄과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런 수문문제의 대물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전도현장 가면 많이 보잖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또 아들도 알코올 중독으로 있잖아요 특별한 어떤 과거에 어떤 그 문제가 3대, 4대에 거쳐서 있는 경우 거의 100%입니다 왜 무속인도 우리 전도 많이 했잖아요 무속인 전도하실 때 그 가문과 가정에 무속인이 있으면 또 그 밑에 자녀들이 무속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게 있다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으로 완전히 끊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와의 소통은 혹시 우리 송도님 또 우리 귀한 랩루트들이 수문문제 속에 과거가 했다면 이게 발판되도록 해줘라 그래서 오늘과 미래를 살아갈 때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현재겠죠 오늘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거냐면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오늘 현실 최고의 응답입니다 사실은 우리 송도님들을 잘 하잖아요 또 뭐 저도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 하시는 그 다락방을 지금 하는데 경제가 다 어렵답니다 많이 어렵답니다 우리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더 어려워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자 경제만 그럽니까? 오늘 우리 집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또 내 육신적인 문제 다 있어요 오늘 현실이 다 답답하고 어려워요 어제 우리 욕도 살펴봤잖아요 욕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했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선입관으로 보면 불행이 계속 연속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왜 불신자들은 야 이거 이 불행을 없애기 위해서 구처를 한번 해보자 아니면 뭔가 세 가지 왜 재수가 겹쳤으니까 뭐 삼죄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불신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천국 환송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육자들 바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오늘 오후에도 또 천국 환송 예배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뭣하냐면 어? 이게 무슨 죽는 것이 왜 이렇게 불행이 계속 연속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 또는 천국 입성 예배 그리고 우리는 환영 예배로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현실은 현재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현실만 보면 반드시 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우리 우리 행정 목사님이 연락 주셨는데 우리 단임 목사님 이번 주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강단을 메시지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이 말씀이 매일 답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강단을 강단에서 답 없으면요 좀 죄송합니다 끝난 겁니다 사실 강단 메시지에서 답을 못 얻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데서는 아예 답 없어요 100%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실 문제가 경제 문제로 얘기하고 가정 문제로 얘기하고 자녀 문제로 오만 문제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강단에서 답을 줘야 돼요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구역 또 지교에서 사회 가실 때 이 강단 말씀으로 답을 줘야 합니다 100% 정답이에요 이게 다른 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먼저 이 응답 가지고 오늘 또 구역 사역 지교의 사역이 말길 바랍니다 랩뉴트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어려워도 괜찮다 갱신하자 갱신하자는 게 뭡니까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라 그러면 너무 큰 응답입니다 바꾸면 돼요 현실이 이렇게 어려우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한 7년 8년 정도 너무 경제 돈이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휴대폰을 끊었어요 휴대폰 요금 내는 것도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끊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이렇게 좀 줄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사역을 신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를 바꾸는 시간표예요 현실이 어려우면 남들 다 따라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우리 랩런트 한 명을 보니까 친구들이 참 다 좋아요 랩런트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예의도 바르고 너무 다 좋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더 좋을 텐데 이 복음이 없어요 애들이 인성도 좋고 너무 너무 다 좋은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참 이렇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 아이들이 만약에 그 친구들이 오늘 현실 문제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너무 착한 이 아이들이 만약에 현실에 너무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랩몬트들은 우리 랩몬트들은 말씀이 있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붙잡고 더 가잖아요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 언약 기도 말씀 기도 또 복음 기도 깊은 기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친구들은 어떻게 과연 해결할까 근데 우리는 달라요 언약 있는 우리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혹시 우리 송도님들이 지금 현실에 어려운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바꾸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들 알려주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갱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갱신하면요 더 큰 응답 더 큰 응답 더 큰 응답 하나님 주십니다 세 번째 이 현실이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냐 기회로 삼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현실의 어려움이 기회다 축복이다 욕은 현실의 어려움이 축복으로 그래서 욕기서 42장에 보면요 욕을 이렇게 막 조롱하고 힘들게 만드는 친구들 욕한테 와가지고 사과하고 너 예배드려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 협박받습니다 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요 자 물질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질도 우리가 물질이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도 셀 수 없을 만큼 응답받았잖아요 자녀도 또 많은 자녀를 얻는 응답 속에 있었잖아요 현실이 어렵지만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면 이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이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전달해라 자 그러면 미래죠 미래소통입니다 미래는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점을 치러 가고 미신을 묶고 또 우상을 숨기잖아요 불안하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 미래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받는 것이 바로 미래예요 걱정 염려 하지 마라 절대 염려 걱정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염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 3절 말씀 또 마태복음 말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죠 이게 누림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한 지역에 다락방 운동 하고 있는데 거기도 얼마나 사람을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직장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랩렘트들이 그런 직장에 가면요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휩쓸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직장 현장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 직장 현장이 사단이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직장 현장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이 가고 우리 랩렘트들과 거기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불안하죠 그래야 이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실 것이다 누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미래는 불안할 거 없다 미래는 우리의 축복이다 보좌의 축복이다 이 은약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보좌화하라 이 말이잖아요 보좌화하라는 이 말은 지금 누리라 이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화 이 말은 성취입니다 우리 미래의 소통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랩몬트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저 정치 현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치는요 성경에도 에베스 6장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치와 권사와 권 정사를 붙잡고 있는 위정자들 전부 흑암에 잡혀있잖아요 사단에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 현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갖고 있는 내가 그 현장에서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라 하나의 말씀은 성취될 거니까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랩몬트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불안하다면 오늘 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사역 더 가셔서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복음으로 끝내는 심부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밖에 없어요 매일 강단 말씀 붙잡으시고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주라 자 결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진짜 여러분들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뭘 하느냐 우리 지난주 우리 토요일날 유목사님께서도 주셨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24 24 집중해라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24 집중하세요 왜 그러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반드시 25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25 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욕이 몸부림을 쳐서 경제 축복을 또 욕기 42장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5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4 집중 속에 가라 그러면 영원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소통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과거도 어렵다 현재도 어렵다 미래도 불안하다 이게 지금 현재 불신자 선입가진 착각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송도님을 보고 불신자를 보면 과거도 어렵고 오늘도 어렵고 미래도 어렵다 계속 그 얘기할 겁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게 좀 더 나아가면 불신한 속에 빠지는 거죠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부를 봐라 하나님 하신다 우리는 은양 잡고 믿음 속에다 가자 지금 어려운 거 맞다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게 24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본찰 부근찰분이 이번 한 주간에 구역과 지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소통시키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세상과 사단의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우리 제자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이 성취시키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시미 어쩌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어 나갈 우리 귀한 교육자 중직자 권찰 부권찰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